처음에 작곡가님 없이 들어온 케이스여서 개발 과정에서 곡 작업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됐고요 세 명 이야기를 좀 더 관계성을 강화하는 데에 많이 초점을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현의 캐릭터가 완전히 설정이 많이 바뀌어서 관계성이 많이 강화돼서 지금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멘토링을 이외에 받을 수 있었는데 멘토링 통해서 주제가 많이 잡히고 하나로 통일되고 발전시킨 대본 발전에 굉장히 많이 도움을 주셨다고 생각해서 멘토링을 가장 만족하고 있습니다 이 작업을 앞으로도 계속 할 수 있게 기초를 닦아주신 경우라고 생각해서 되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중간 평가 통과해서 더 많이 발전시킬 수 있으면 좋겠지만 만약 안 돼도 작곡가님하고 잘 잡아서 한 편 이렇게 완성하는 길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도 한 편에 안 올려주신 경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